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라이커스가 지금 공격당했네요. 라이커스가 지금 공격당했네요. 라이커스가 지금 공격당했네요. 라이커스가 지금 공격당했네요. 공격당했네요. 자 콤보 최대한 모아서 피니셔로 어 이 사람들 잘 싸운다. 엄청 아파. 자, 이제 다시 돌아올게요. 이건 마지막 날씨에요. 이거는 어쩔 수 없다. 아, 이거 왜이래? 이렇게 힘들어. 오늘. 나 진짜 너무 슬프다. 너무 힘든데? 뭐 던질 것도 없고. 아, 너무 아프잖아, 인간적으로. 진짜 말도 안 돼, 이거는. 아, 너무 아프다. 아, 너무 아프다. 아, 너무 아프다. 아, 너무 아프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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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청 많아. 차라리 얘네 무기를 갖고 있었으면 좋겠다. 아프다. 오, 오, 갖고 있다. 아, 근데 로켓론처는 페이백이 안 되는데? 아프다. 자기들끼리 때리고 난리 났죠? 자기들끼리 때리고 난리 났죠? 어디 가니? 자, 아이템. 하나 찾았다.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, 내 콤보. 됐다. 자, 피니셔. 한 명 더 와. 한 명 더 와. 한 명 더 와. 한 명 더 와. 자, 완벽한 대피 나오자. 아, 이 게임만 하면 손이 아파가지고. 오케이. 포포묵 30이네.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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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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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. 자, 이제 페이백 쓸 수 있어요. 한 명 더 와. 그 와중에 언제 맞았지? 장난 아니네 아 진짜 피에 지질하나 피해도 안 먹혀요 이거 피니셨어 피니셔 자 3번 2번 남은 건 피 채우고 여기 와 또 이리 와 아우 진짜 오케이 이거는 피 채워야 돼 설명 더 있는데 여기? 오케이 카드 데미지 있읍시다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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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빛이 타이틴 됐어 사람 날아가고 난리 났다. 사람 날아가고 난리 났다. 경치 큰 애 때문에 가까이 못 가겠다 아으 내 콤보 으아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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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템 오 됐어 난리 났네 난리 났어 한 명 더 와라 한 명 더 와라 아 으 으 으 으 아 으 되니 가까이 아니 썰어 터져있어서 연기가 안되네 너 언제 비필 아니다 와 저격수 있었네 저격수 잡으러 갑시다 뭐냐? 이게 아닌가? 이게 아니네 아 쟤다 쟤다 아니 이 사람이야 이 사람아 아 이래야 아 이래야 아 이래야 아 이래야 아 이래야 왜 이렇게 힘드냐 저격수 있음 너무 힘들어져요 네 이 어퍼컷을 띄울 수가 없는 게 지금 지금 뭐 1대1이면 할 수 있겠지만 너무 많아가지고 그 어퍼컷 띄우는 동안 맞아서 와 멋있다 오 다행히 폭탄을 안했어 맘에 안들어 지금 랩 부츠까지 어 뭐야 저거 와 띄울이 죽을뻔했어 대박 하 하 하 요게 히야 아 두단음으로 보다가 어우 포커스 봐 오케이 좋아 얘네도 다 맨손이 있죠? 근데 목에 뭐 이상한 걸 사고 있네요 콤브 54 좋아 크 잘 싸운다 67 7 공부 누구야 쟤? 라이노 일렉트로의 라이노까지 환장의 조합이다 일렉트로의 라이노 어딜 가야되는거지? 다음 수감동으로 이동 이렇게 오 뭐야 싱그러워 스콜피온 다 여기서 만나는구만 근데 얘네 수출을 다 어디서 낳은거야 방금까지 레프트에 수감되어 있던 흉악 범죄자들인데 언제 수출 찾아온거야 도대체 콤보 없어지네요 컷싱 끝나니까 아프구나 너 주먹이 엄청 쎄구나 아프구나 너 주먹이 엄청 세구나 멘탈 엥 고기 엥 엥 엥 밑으로 맵이 안 보이네요 스파이더맨! 이것은 체스였어! 간다 오 밖으로 나갔어 왔네 그녀는 저한테 전달할 수 있어 릴렉트로를 따라잡아야되요 가까이 오긴 왔어 여기다 절연차갑 스콜피온 아 벌처였어 여기저기서 여기저기서 아우 떨어졌구나 하나도 안보여 일렉트로 제가 X 누르는 걸로 갔었는데 이번엔 스윙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X는 자꾸 바닥으로 떨어져서 안되겠어 그렇지 이렇게 오 뭐야 이번엔 회피를 못했네요 회피를 보지 못했어요 다시 한번 길을 두고 아 일렉트로가 빡세네 아 이럭트로가 빡세네 이럭트로가 빡세네 아 이럭트로가 빡세네 이럭트로가 빡세네 이럭트로가 빡세네 이럭트로가 빡세네 너무 아파 너무 아파 여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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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으로 들어갔죠 빌레트로 여긴 나 됐다 또 또 올라갔어 넌 뒤죽이 도망만 다니니 꺽쟁이야 멈춰 배운제 클론 소다티 라이노까지 왔어 아우 장난 아니에요 여기 지금 난장판이야 벌처에 하하 벌처는 얼굴 좀 마티니까지 오늘 정말 운수가 좋은 날이군 스콜피온도 누가 나 좀 도와줘라 제발 그가 누구지 제가 무슨 영화 한편 보는 것 같네요 좀 컨트롤이 어렵지만 영화 저 스콜피온한테 찔렸어 마침미가 발로 찼어 하하하하하하하 으하하하하하 안대아 하하하하하하 이 범죄자들아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죽이진 않네 그래도 와 이게 다 옥토 박사가 치킨 일이었어 애송이들아 박터 옥토는 지금 병에 있다고 병에 걸렸다고 와 머리 아프네요 막당들이 한꺼번에 그래도 재밌었네요 트로피도 줬어 아 이 레프츠가 털리다니 노먼 오스본 베로 메이어 노먼 오스본 당신이 믿을 수 있는 이름 노먼 오스본 이 지금 이 모든 사단이 다 노먼 오스본 때문에 난 거네 아 여기 노먼 오스본한테 있구나 왜 이렇게 화가 많아졌어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 다치게 하면 안되지 노먼한테만 복수하라고 연주 굴렀다 아개축 어떡해 이미 늦었다 마스크를 썼지만 늦어버렸다 근데 지금 제가 스토리 진행도가 70%가 안 됐을 텐데 벌써 이렇게 막장이라고? 가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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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장이네 24시간 후 지금 아까 타임스퀘어에 터진 게 어떻게 해? 감염됐어 맨해튼 저녁에 퍼진 것 같네요 도대체 실버 세이블은 뭐 한 거야? 오스본 시장은 스파이더맨의 책임이라고 도망자로 낙이 찍었습니다 아 열받아 오스본 시장은 스파이더맨의 책임이라고 도망간다 도대체 실버 세이블은 뭐 한 거야? 도대체 실버 세이블은 뭐 한 거야? 도대체 실버 세이블은 뭐 한 거야? 도대체 실버 세이블은 뭐 해, 이 강한 부분은 하 ahead! 부